제 카이스트의 정길라입니다 왜 데이터베이스 역사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라는 건데 제가 지난 봄에 몇 개월 전에 컴퓨터 히스트리 뮤지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가 재미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그 히스트리 오토르마스 베이코 라는 거 그거 보고 제가 쇼크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미역 특히 그 시리콘바레 잘한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히스트리 오토르마스 베이코 라는 거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아직도 미역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죠 제가 그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프로젝트라는 거 한 2, 3년 전 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인터넷 히스트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거 아니고 세계 전체 거 그런데 결국은 한 100명 정도 하고 한 5년 정도 거쳐서 한 1000페이지 정도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전에 식사석에 있었는데 특히 저는 전복과학계라는 거에 신경 썼어요 전복과학계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생, 대학교 3학년생한테 강의할 때 세계에서 첫 번째 프로그래머는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소개하는 거죠 Ada Loveless 만일 그 클라스에서 누군가가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래머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교수로서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습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 없지만 대충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뭐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에 가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컴퓨터 누가 뭐 만들었어요? 물론 그 안프로페셔널 그런 백화선주나 그런 거 가면 뭐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컴퓨터의 전복과학계, 전자공학계 이런 컴퓨터의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정한다는 항상 그런 거죠 누군가가 뭐 개발을 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한 것에 페이퍼 테크니컴 리포터 페이퍼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조금 가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애 먹는 것은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프로세서 프로세서 언제 누가 뭐 만들었어요? 그거가 4비트였어요? 8비트였어요? 16비트였어요? 라는 거 사실 우리 70년대 4비트도 했고 8비트도 했고 16비트도 했습니다 다른 그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4비트는 기본적으로 페이퍼 프로세서 페이퍼상에서만 있는 프로세서하고 실제 구현은 안 했습니다 사실 못했다는 건 정확한 거죠 우리나라에 파브리케이션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데 8비트는 제대로 했습니다 조금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파브리케이션 시스템도 있었고 미국과 파브리케이션 시스템 세트업하기 위해서 미국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이트도 있었고 그런데 그전에 디스크리트 컴포넨트를 이용해서 16비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게시가 많이 걸렸어요 논문도 제대로 나오는 거 없어서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런 타이프는 지금 챙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실제 개발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인테렉스처리 그 프레젠테이션 마테리오도 만들고 논문도 쓸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먼저 2015년 첫 번째 거에는 대충 이런 거 했습니다 프로세서, 운용 제재,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입지력 그런데 실제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입지력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한글 결국 한글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다른 건 다 알아서 해도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에 인프트 한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이 근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한글 프로세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 그런데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글 프린터, 한글 터미널 터미널을 넣는 인프트라는 뜻인데 그래도 괜찮게 실제 개발하는 단사자 아직도 현역 교수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모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런 데 시간 많이 벗겨 놓은 것은 5.3, 한글 한자 워드 프로세서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것에 우리가 아카이브 그런 것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우리가 됐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일제적으로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2016년 묶어서 그런데 2016년에는 한글 처리라는 형태로 더 조금 했고 그런데 한글 처리를 만지기 시작했으니까 기계 번역 분야, 한글 프로세싱이라는 뜻으로 기계 번역 분야도 조금 추가로 커버해 버리자 라고 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스페이스 여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거 보니까 결국은 온라인 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제대로 하자, 기분 좋으니까 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우리는 20세기 컴퓨터 시스템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보다는 정보과학계에서, 정보과학계에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각 분야마다 대답해서 AI, 소프트 엔지니어링, SCI 그런 것 분야마다 히스토리 챙기는 것 전 문과위원회 압티비티에 관련돼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과학계에 거셨는데 제일 먼저 보란디아 하는 것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한 번 조금 챙기자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아직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사람한테 본인한테 이야기 듣고 그 기록에 남기자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컴퓨터 개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만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역사 전문가가 평가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루 필요는 없고 그것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챙기는 것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 제대로 그런 사람 개발하는 사람 제대로 메모 쓰고 발표하고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을 때 그런데 저는 데이터베이스 분야 그렇게 보란디아 해줬으니까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한테 이야기하니까 AI나 ACI는 내년에 할 우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픽업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 컴퓨터 관련된 분야 일차적으로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문가가 집필을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답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AI, ACI는 내년에 한다고 했고 나머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쭉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전문가과학계를 볼 때는 문과 활동, 활성화하는 것 때문에도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제가 20세기의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는 했는데 이제 전체, 특히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챙기는 것은 전문가학계가 주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 히스트리 뮤지엄 283, History of Autonomous Vehicles 이 컨셉트 믹서는 실리콘바라에서는 작년에 나왔고 단사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구글하고 계속해서 구글 자동차 한 대 갖고 오고 이제 이것저것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분야에서는 케첩 게임을 하기로 되는거죠 그런데 저는 전체, 전보과학계에서 역사, 소프트웨어 분야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IT 분야에서는 좀 앞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미, 그 다음에 시리콘바라하고도 우리가 경쟁해야죠 그걸로 오늘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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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